네 안녕하십니까 광고 없는 방송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그동안 참 지지부진하다가 어제부터 강력한 카카오 형제들이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모두 다 한꺼번에 올라주기 시작을 하면서 카카오도 어제 61선을 이렇게 초록색선이 61선이에요 61선을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양봉이 지금 출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대양봉이 서면서 이제 하락추세를 어느정도는 바닥을 마무리 짓고 상승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죠 사실 바닥 대비해서는 벌써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카카오마저도 그동안 참 지수 차트를 보면 지수만도 못한 놈이 카카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마저도 올라주면은 이러다가 이렇게 있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61선을 돌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이제 2500포인트를 단숨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지수가 또 올랐어요 올라서 지수도 지금 2473포인트까지 61선을 턱걸이하는 딱 이런 모양이 지금 나왔습니다 61선 이렇게 턱걸이를 딱 하죠 자 이렇게 지금 모든 대부분의 지수 차트도 이제 61선 돌파해주고 그렇게 안 올라가던 이 카카오도 드디어 61선 돌파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61선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 61선 돌파하면은 그때 강하게 61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종목만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간다고요? 중심선까지 이 중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21선도 같이 있어요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역배열로 쭉 떨어지다가 이제 바닥지구선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반등이 나오는 놈이 있고 나중에 나오는 놈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낮고 카카오가 시가총액 10등 안에 드는 종목들 중에서는 진짜 더디게 더디게 움직이다가 드디어 어제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움직였다 역시 수급에는 누구라고요? 외국인입니다 자 오늘 수급 현황을 보시면 어제 5만4천주 기관이 3만3천주 오늘 외국인이 7만1천주 기관이 4만6천주 보시면은 그냥 매도 파란색이 더 많습니다 매도가 훨씬 더 많이 있다가 자 어제 오늘 갑자기 물량이 집중적으로 카카오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물량이 평상시보다도 거의 한 5배에서 4,5배 이상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는 게 이렇게 됐을 때가 비로소 아 수급이 지금 많이 들어왔구나 수급이 들어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수급이 쭉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는 바닥에서 바닥에서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찾아서 공략을 해야지 또 멋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장세가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안 올라가던 카카오마저도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자 이런다는 얘기는 자 카카오 올라가죠 그럼 카카오가 이틀 동안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조금 쉰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는 또 누가 순환매를 하면서 돌겠습니까 다음 타자들이 그 다음 상승 랠리를 이어가겠죠 그 랠리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지수가 21선 돌파한 이후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는 겁니다 7월 말에 7월 초 정도의 초중순에 저점을 찍었고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 차트대로 갑니다 여러분 네 차트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차트만큼은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줄 수 있는 도구도 사실은 없다 차트와 그 다음에 수급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매일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들어와도 아 이건 별로예요 어 이거는 인정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에이 별 볼일 없느냐 이걸 딱 따지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멋지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제가 이제 여러분께 또 다시 이 수급표를 드릴 때가 됐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항상 종목을 볼 때 이렇게 오늘도 이제 수급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카카오 연기금에서 들어왔다 그 다음에 장대항봉이 섰다 카카오페이도 연기금이 들어왔다 장대항봉이 섰다 주포가 누구냐 이거야 주포가 카카오의 주포가 연기금이냐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이렇게 싹 만들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께 제가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관 수급 리스트 외국인 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표를 만들어서 수급표라고 합니다 수급표 수급표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강하게 연속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들 있죠 쫙 만들어가지고 선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대형주들은 대부분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량주 우량주 이런 거를 수급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표를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수급표 이제는 주가가 돌렸습니다 시장이 돌아섰어요 이미 돌아섰어요 마지막 주자가 카카오였는데 마지막 주자 카카오가 61선 돌파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마저 61선 돌파하게 되면 지수는 2500포인트 순식간에 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기관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에서 무릎 왔어요 무릎 그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이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 수급 리스트를 봐야 어떤 종목인지 또 멋진 종목을 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수급표를 또 나눠드립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제가 심도있게 기관 외국인 쌍끄림의 수가 들어오는 이 종목들 주포가 누군지 딱딱 적어가지고선 여러분께 수급표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문자에 수급표 수급표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수급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돌파를 해서 한시름 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어제 오늘 이 61선을 딱 목전에 두고선 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봐봐요 이 초록색 선이 61선이고요 밑에 또 이제 노란색도 있죠 노란선은 이게 이제 21선인데 이게 지금 같이 가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서로서로 쭉 가서 만날 때가 다가옵니다 지금 61선과 21선 사이의 이격이 진짜 이제 좁아요 그죠 이 폭이 이때는 이렇게 넓었단 말이에요 봐요 그죠 61선은 여기 있고 21선은 여기 있어요 이만큼이나 넓었어요 그런데 이게 넓을 때는 바로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폭이 좁아질 때까지 그죠 점점 좁아지죠 이 폭이 그죠 이런 거로 좁아지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수렴한다 밀집한다 이런 말을 써요 말 자체가 이렇게 수렴하고 밀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어요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 어느 방향 쪽으로 이 61선을 뚫으면 윗방향으로 21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하방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봐도 올라갈 것 같죠 왜 그래요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여기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이렇게 외국인이 짠 하고선 들어옵니다 자 어제 그냥 보압권이었었는데 오늘은 90만 주 정도의 외국인의 삼성전자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다 오고 있죠 지금 이 안에서 6만원권 안에서 지금 이렇게 거의 한 달째 한 달째 횡보하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러면서 61선을 뿅 하고선 돌파를 하면은 단박에 이제 삼성전자도 중심선 여기 있어요 중심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121선 있죠 여기까지의 또 멋진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시장이 벌써 한 달 전만한 대로 더 떨어지네 어쩌네 그런데 거기가 저점이다 저점이다 제가 아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결국 맞죠 봐봐요 결국 삼성전자 그때 한 달 전쯤에 여기가 저점이라고 반등 나온다고 기술적으로도 그렇다고 얘기를 갖다가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여기 봐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게 뭐야 첫 번째 엠벨로프 두 번째 엠벨로프인데 첫 번째 엠벨로프에서도 정확하게 봐요 딱 찍고 딱 엠벨로프 딱 찍고 쫙 반등 나왔죠 이런 것처럼 여기도 딱 찍으면 반등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진짜 딱 나오죠 이거 떨어질 때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어요 더 떨어질 것 같았잖아요 아니라고요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안 사고 아유 이제 안 해요 뭐 아유 거기가 저점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가 항상 저점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삼성전자를 20년 동안 해오면서 20년이 뭐야 거의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봐왔던 거예요 항상 그랬으니까 어떠하게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TV에서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때가 저점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봐요 항상 여기 화살표시 딱딱 보이죠 최저점이죠 딱 항상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필살기 삼성전자 매매 전략을 만들어서 그동안 여러분께 드렸고요 그대로 지금 적중돼서 맞아서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에 지수가 올라가고 자 이제 드디어 카카오도 올라가고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만 61선을 남겨놓고 있다 삼성전자마저 61선은 뚫어버리면 우르르 하고 또 이제 개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연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빵 뚫어서 막 가 그래서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아 삼성전자 벌써 저렇게 올라갔어? 아 5만 8천원이었는데? 5만 6천원이었는데? 근데 지금 6만 6천원이라고 아우 그 사이에 만원이나 올랐네 아우 지금 들어가면 들어갈까? 말까? 또 그러면서 여기 꼭 들어와요 100%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여기까지 올라오면 떨어져요 근데 떨어졌다가 어떻게 돼요? 그걸 지지받고서는 다시 이제 또 수렴하고 확산하고 수렴과 확산을 반복할 뿐이다 수렴과 확산을 근데 이 확산이 상방 확산이냐 하방 확산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자 지금은 상방 확산 어디까지? 중심선까지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 네이버는 이미 이미 61선을 돌파해서 벌써 올랐어요 그죠? 지난주죠 벌써 지난주에 네이버는 61선을 금요일날 돌파를 했고 자 그리고 있어서 이 초록색 선이 61선인데 이 61선을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랬어요 누가 먼저 61선을 돌파하느냐 61선 돌파하는 애가 한 번 쭉 친다 그 얘기 했죠 그래서 네이버가 먼저 쳤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카카오가 치고 이제 삼성전자가 61선 오를 때 뿅 하고 또 치겠죠? 다 61선이 최대의 저항선이었다 그 저항선을 돌파하면은 그 다음 어디까지 간다고요? 121선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121선하고 또 중심선 이게 딱 거의 대부분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왜? 그동안에 지수와 똑같이 떨어졌다가 바닥 찍고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수급이 먼저 들어온 애들이 먼저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봐야 되는데 외국인이 끌어당기는 종목 기관이 끌어당기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정리해가지고선 그중에서 수급이 하루 반짝 들어오고 나서 안 들어오는 그런 애들 말고 연속적으로 들어와서 주가의 추세 상향이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뭐예요? 수급표입니다 수급표 자 그래서 그 수급표를 제가 이렇게 엑셀로 딱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북으로 딱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문자로 수급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수급표를 여러분께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끔 카톡으로 싹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종목들 잘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주 수급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도 일단은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왔다가 조금 갭을 떴으니까 조금 눌렸다가 지지받고 뿅 한번 쳐서 여기 찍겠죠 중심선이나 121선 딱 찍고 찍던지 근처까지는 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좀 눌렸다가 다시 재정비를 한 다음에 가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때 가서 또 봐야겠죠 자 그래서 한치압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치압은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또 근데 벌써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미들이 쏙 들어와요 와 올라가는구나 이미 반이나 올라왔어요 떨어진 폭의 반이나 그 다음부터는 옥석 가리기를 해서 진짜 외국인이 중심선 돌파해서 가는 종목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보세요 현대차가 그동안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현대차는 3월달까지만 빌빌됐어요 3월달까지만 그리고 4월 5월 6월 7월 8월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렇게 올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현대차는 다른 대형주하고는 수급이나 그런 게 다르다 역시 이게 오르고 떨어질 때 덜 떨어졌다가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것이 바로 그동안에 누가 들어왔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 다른 대형주들 3월달도 떨어지고 4월달도 떨어지고 5월달 6월달도 계속 떨어졌을 때 현대차는 안 떨어지고 거꾸로 올랐단 말이에요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 바로 외국인의 힘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버티는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덜 떨어지고 떨어질 때 남들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현대차 지금 7월달 7월 8일부터 지금 8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한 3, 4일 정도만 음봉이 매도고 파란색이고 거의 파란색도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빨간색인데 물량도 많이 들어옵니다 20만주 넘게 짱짱하게 들어옵니다 20만주 이때도 20만주 20만주가 지금 4번이나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가가 어때요 쫙 하고 붙어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횡보를 딱 하고 있어요 횡보 중에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들어오고 나서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현대차다 오늘도 외국인이 조금이나마 들어왔어요 지금 현대차도 보면 올려놓고선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횡보를 바닥에서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게 있다면 올려놓고선 위에서 횡보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렇게 딱 때린다 이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게 낫겠어요 이게 낫죠 왜 떨어져가지고선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것보다는 올려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불안하지 않다 자 그래서 현대차는 패턴이 기존의 대형주하고는 다르다라고선 벌써 제가 한 석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중심선 얘는 돌파했죠 이렇게 핑크선 이게 중심선인데 중심선 돌파를 멋지게 할 때 이때 누가 들어와요 이때 외국인이 싹 하고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표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됐다 그래서 현대차 가면 현대차가 뭐 때문에 간다고 그랬어요 전기차 그러면 전기차 부품 종목들이 그 다음 차례가 순환매가 되면서 가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LG엔솔 같은 2차전지 대장주가 가면은 따라오는 2차전지 또 폐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배터리 업종들이 순환매를 하면서 올라가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도 똑같이 지금 전기차 부품 회사들 있죠 전기차 부품 회사들 제가 8월달 모음집 많이 드렸어요 이제 다 드렸죠 다 받아가셨죠 자 그래서 그 모음집 안에 이러한 종목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LG엔솔입니다 자 LG엔솔 자 역시 이거 봐요 얘도 마찬 똑같아요 이게 61선이죠 초록색 선 이 초록색 선 61선을 여기서 뿅 하고 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5일선 타가지고 맞으니까 또 쫙 올라가요 이런다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멋지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61선 돌파하고 또 120일선 단숨에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누가 들어오는가를 항상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트와 수급은 결합해서 보면은 아주 정확한 예측과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남들 다 떨어진다 그랬을 때 그거 잃은 것도 안 보나 봐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 기관이 팔 때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가죠 자 잃은다니까 잃은 걸 좀 보고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딱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27일 날 기관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기관이 내놓는 물건을 족족들이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20만주 오늘도 10만주 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지금 전고점까지 다 왔습니다 보세요 딱 정확하게 전고점까지 왔죠 정확해요 한 치의 업자도 없이 전고점까지 와서 오니까 어떡해요 이제 조금 쉬었다 가겠죠 쉬었다가 이렇게 조금 조정을 좀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격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는 가격 조정이고 이렇게 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는 기간만 조정 기간 요거는 가격 밑으로 떨어뜨리는 가격 조정 지금 기간 조정 보이고 갔죠 또 갔으니까 전고점 근처니까 막고점 눌려야죠 눌린 다음에 돌파하겠죠 이런 식으로의 움직임을 또 우리는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 외국인의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종목들 보니까 대부분이 외국인의 집중 매수세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은 대형주들은 지금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LG에너지 솔루션까지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2차전지 관련주들도 역시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